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국회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며 그 뒤를 누가 이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 의원이 이곳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현실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제3호 혁신안 가운데 하나가 청년 전략지역구입니다. 유리한 지역구 몇몇은 45세 이하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해 젊은 정치인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수도권행을 택한 하태경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갑을 1호 청년 전략지역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저처럼 처음 출마하는 정치신인한테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한 적이 있는데 혁신이 힘도 실어주고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고 여권 우세 지역이니만큼 도입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겁니다. 벌써 전성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과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니만큼 전국의 청년 정치인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 시각도 많습니다. 한 지역의원은 부산의 대표적 부촌인 지역특성상 사회 경험을 갖춘 인물이 아니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가 국민의힘 제1호 청년 전략지역구가 될 수 있을지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